바로 이제 네번째 참가자 바로 만나볼까요? 네번째 바로 만나봐야겠죠? 요 잠깐만 그 남자분 안경 낀 남자분 거기 밑에 보라색 염색하시는 어머니 네 어머니 어머니 올라오십시오 이야 잠깐만요 아니 무슨 뭐 젊은 사람들만 28청춘인가? 나도 7,8청춘이로 한번 도전해보고 싶었습니다 어머니 78년생이세요? 우리 와이프랑 동갑인데 그러면? 78년생 44살이신데 7학년 8방 7학년 8방 45년생 어머니 어떤 노래 준비했습니까? 노래는 선곡이 중요한 거니까 우리 맑은 소양강물이 흐르는 강가에서 물 세우는 강원덕을 한번 불러보고 싶었습니다 백설이 선생님 왜 또 물 세우는 강가? 너무 좋은 노래죠 자 물 세우는 강원덕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맑은 소양강물이 흐르는 강가에서 물 세우는 강가에서 그대와 둘이 셋이 부르는 사랑노래 흘러가는 저 강물 가는 곳이 그 어대면 저 앞에 사랑 싣고 행복 찾아가자요 불새 우는 고요한 텅 언덕에 그대와 둘이 셋이 부르는 사랑노래 부르는 사랑노래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점수 한번 볼까요 점수는요 91점입니다 어머니 무대 매너하고 어머니 여유 센스 가찬력 다 109점입니다 109점 너무 잘 들었고요 감사합니다 너무 잘 들었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